노랭진 수산시장 갑각류 경매장을 갔는데 노르웨이산 레드킹크랩 암놈이 킬로당 6,500원에 낙찰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구매해봤습니다. 자 이 녀석을 킬로에 만원씩에 판다고 해서 무게를 달아봤더니 1.3킬로예요. 그래서 13,0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. 킬로에 만원짜리 노르웨이산 레드킹크랩은 어떤 맛인지 살수율은 어떨까요? 한번 보겠습니다. 한 마리 만 3,000원짜리. 살수율은 요정도. 맛은 어떨까요? 짜잔 맛볼게요. 킹크랩은 살아있으면 무섭고 맛있어요. 짜궁입니다. 가성비 최고입니다.